한 명씩 마시기, 금조부터 갈까요? 네.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적당히 뜨거운 물을 주셔야지 이거 뒤면 어떡해요? 지금 좀 춥네요. 저 할게요. 어?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뭐 그렇게... 저희도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 알아요. 언니가 섞었기 때문이죠. 언니 와인 드시는 줄? 좀 힘들었겠다, 해미. 죄송해요. 저 갈게요. 네. 아, 경련이 아니다. 아, 아니다. 언니 때문에. 죄송한데 저 좀 이따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걸 주시면 어떡해요, 진짜. 아, 경련이 아니다. 저 손 뭐예요? 뜨겁기 때문에. 물 잡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뜨거워가지고. 자, 소진이. 네. 뜨거워. 저희는 다 뜨거운 물이네요. 한 모금 더 맛 해볼까요? 상쾌해져요. 뭐야. 격리 겁에서 김난데요. 됐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추운 문제. 자,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자, 누울까요? 정답. 정답. 경리요. 정답. 조소진. 금조. 해미. 와, 다 나오네. 그만큼 저희가 지금 연기. 아, 뜨거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저기. 스타일리스트. 뭐야. 평소에도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스타일리스트. 거의 뭐. 탑스턴인 줄 알았어요. 이금조는 아닌 듯. 이금조 연기하지 마. 이금조 탈락. 나는 너가 진짜 연기를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느꼈어. 또 한번 더. 진짜요? 감사합니다. 리스펙. 리스펙. 진짜 어떡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 경리언니 인중에 땀났어요. 죄송한데 기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누굴까요? 맞혀주세요. 맞혀주세요. 혜미님. 혜미. 이것도 투표하나요? 정답 제작진. 혜미님. 일단 금조는 아니래요. 네. 정답 홍학. 정답 홍학. 혹시 소주 넣으셨어요? 여기 안에. 지금. 경리랑 혜미가 많아요. 그러네요. 정답 홍학. 자, 그럼 정답 공개할까요? 네. 자, 뜨거운 물을 마신 사람은 바로바로. 끈적입니다. 끈적입니다. 너 진짜 진심이었지 방금. 진짜 뜨거운 물. 그치 그치. 진심이었는데 일부러 발령기를 냈어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역으로 두 번 꺼온거죠. 멋있네. 금방 좋아요 댓금만 부탁드립니다.